어쩜 너희는 처음부터 운명인가 보다 두 세상이 지금과 다르게 흐르면 그럼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오늘 본 건 잊어라 전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럼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그럼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또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지 못하게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